계속 진행해보죠. 일단 스프링 트랩은 빼고 이거 수근박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디다가 깔지? 그게 제일 문제네요. 아니면 이것까지 빼고 바리케이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바리케이트에다가 수근박사 깨울까? 이미 보유중이라고요? 여기 바리케이트를 놓고 아니다. 여기 놓고 풀업을 하면 타워를 설치할 수 있다. 투스앤테일 실패했다. 바리케이트는 아니었던 걸로. 투스앤테일 아직 방송에서는 안 했어요. 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라인더. 크리케이트. 아예 수근박사 위치가 너무 애매해. 그냥 두 개놓을까? 여기 여기 이렇게? 레인즈는 제가 모바일로 했었어요. 방송에선 안에서. 빨리 수금, 수금해라 빨리. 수금박사 뭐냐. 애들 동선 겹치게 하려면은 결국 바리케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 한번 해보자. 그라인더 빼고 바리케이트 찍어서. 여기서 수금을 빡세게 하고. 아, 수금을 못해. 불티렛 들고 오겠습니다. 아니. 선물 감사합니다. 에러 떴다. 에러가 뜨죠. 60초! 아이고 감사합니다. 게임 선물 감사합니다. 60초. 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띠용. 60초. 다른 분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이 더 오래갑니다. 불이 옆에 옮겨 붙습니다. 불타워 하나로 이거 다 잡을 수 있나? 안 될텐데. 택도 없죠. 아, 막막해 진짜. 아, 막막해. 수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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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바리케이트가 많이 아파요. 수금된다. 수금된다. 어떻게 막지? 뭐가 잡목들을 잘 잡아서 수금을 빵빵하게 해줄까? 역시 깨시 트랩인가? 스피어 트랩. 수셔볼까? 아, 트랩도 세 개밖에 안 되니까. 기본 트랩이 제일 좋다고요? 킹갓 깨시 킹갓 슬라임. 다하트 트랩 써볼까? 오랜만에. 스피어 트랩. 근데 동선 겹쓰게 하려면 결국 바리케이트를 써야 되는데. 베이직 이것이 베이직이다. 아 왜 까시 안 찍었어? 타트? 여기로 안 오는데요 여기로 보내고 싶은데 여기로 보내줘야 얘들이 이렇게 빙 돌아서 동선 하나로 만드는데 다트 9로 파면요 쿨타임 감소 쿨타임 감소 넉백 효과가 생깁니다 그렇군요 넉백 빨리 600원 모아야 돼 600원 빨리 600원 600원 빨리 빨리 600원 600원 실패 2인 협동이라고요 완전 인싸게임이죠 아 이때 수금박사 있어서 너무 좋아 다트 좀 아닌거 같은데요? 진짜 좋은거 같나요? 이 게임 스플래시 없으면 쓸모지만 다트 꺼져 다트 회고입니다 여기에다가 수금박사를 넣고 돈을 모은다면? 그래서 길 건너 친구들을 완성시킨다면? 5 배관 5 배관 6백 50원 실패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길막으면 광차가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답이 없잖아 뭐야 이게 뭘로 잡아 하아 다리 수건 박사 불 이렇게 할까 아까 한번 해봤다가 이걸로 졌던 것 같은데 노자또 메타 이거 룬 안 받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웃겼었는데 룬을 박으면 또 얘기가 다르죠 다리 케이스도 계속 수리해줘야 되고 불데미지도 안 나오고 이거 3개밖에 못 들고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 바리케이트 뺄 순 없잖아 야 여기에 창 트랩 플렉풀 트랩 슬롯 머신 테 몬 다 мод 화방 하나로 딜 안 나오고 여기에 창 트랩 플래폴 트랩 테 모드 뭐 또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광차가 때려서 옆으로 따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보기만 해도 불안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닌데 이거는 보기만 해도 너무 불안한데. 잘 레일이라서 타워 설치할 수도 없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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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치. 그래서 이 남편은 다이어트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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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나오면서 밀릴 것 같은데. 제발... 그래도... 파란... 파란 말이 길막을 좀 해주네. 다행이다. 요리 게임 한다고요? 팩토리오 같다거나... 살인기계... 그런 말은 들어봤는데... 요리 같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왜 안 끝나. 왜 안 끝나. 하여튼 뭐야 너건. 게임... 게임 더럽게 하네.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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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구웠습니다. 카드... 혼돈.. 혼돈의 카우스... 혼돈의 카우스... 아 이것도 스프링뱁이구만 아리, 스프링, 볼트 동선 겹치기부터 이쪽으로 겹칠까? 이렇게 하면 박쥐 죽으려나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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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막으면 잠깐만 잘못 막았네 애초에 여기를 막았어야 했구나 아닌가? 이렇게 막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으면 여기 이 구간 두 개는 손해를 보는데 여기까지 바리키트 아니네 이게 막했다? 맨 처음 했던 거 미래 계획을 조금 더 세워볼까? 여기까지는 일단 맞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여기를 막으면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막아야 되나? 이렇게 막아도 애매하네 여기 다음 돈 쌓였을 때 어디로 어디로 애들을 돌리지? 이거 밖에 없나 결국 그리고 여기 볼트 이거 밖에 없나 결국 일단 시작은 아까처럼 불트랩으로 앞에서 막는다고요? 불트랩으로 앞에서 막는다고요? 근데 앞에서 잡으나 못 잡으나 뒤에서 스프링 기대치는 리스트에서 다시 다시 스프링이 몰려온다고 약해지는 트레이전 뿐 아니라고 차라리 전에 하던 대로 그라인더 주업이 날라 차라리 전에 하던 대로 그라인더 주업이 날라 아아아 내 돈 극심한 손해 이쁘게 내 돈 이 스프링이 이 이 이 이 이 이 빠른 애들 나왔다. 얘들이 많이 샌단 말이죠. 이런 애들 생각해보면 그라인더가 더 나을 수도 없고. 스프링 더 깔아야 하는데 쟤들 세면서 볼트로 돈빠졌잖아. 스프링 2개 3개 여기까지 해서 4개 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더럽게 못 맞추네 진짜. 망했는데? 볼트 정말 못 맞추는구나. 차라리 싹 다 위로 돌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닌가? 다섯 칸. 다섯 칸. 아니 여섯 칸. 여기가 제일 나아 보이긴 한데. 다섯 칸. 다섯 칸. 다섯 칸. 아까 서러웃 돌립시다. 네 볼트 쓰지 말고 그라인더 씁시다. 그러면 막을 거 같아. 볼트 설치할 만한 구간이 별로 없었어요. 방금 했을 때 이거면 깰 것 같아. 볼트 빼고 그라인더 넣고 처음 막았던 거 똑같이 막고 그라인더. 이제 도무와서 바리킬트 깔고. 아님. 어차피 여기는 바리킬트 예정 구해오기 때문에 저것까지는 괜찮고. 이렇게 덧 깔아서 공천 한번 덧본다. 엎드레이드 안 하니까 줄줄 새는구나. 엎드레이드 안 하니까. 엎드레이드 안 하겠습니다. 엎드레이드 안餓이 으깨 2 엎드레이로 가 division 구해오기 때문에 엎드레이드 안 하니까 엎드레이드 안 하고 엎드레이드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낭비가 심하네요. 강화만 조금 더 잘 되있었어도 덜 뚫렸을텐데. 도낭비가 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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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 군비들 좀 대거주입. 이제 3명 그냥 아린케이트로 찍어서 잡을 수 있어요. 스프링이란다.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 데스 스파이럴. 이것도 스프링 맵 느낌이 나는데. 스프링 맵이긴 한데 여기는 동선이 절대 안 겹치네요. 스프링 맵이 전화하자. 예 풀 룬 하고있고 시프트도 나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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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스트링 맵 아니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푼 트랩 써야겠네. 하푼 트랩 써야겠네. 이렇게 맞고 하푼 트랩 까지 오면 되겠다. 하푼 트랩 써야겠네. 하푼 트랩 써야겠네. 뭔가 모자란 느낌이 드는데? 음.. 애들 잘 끌려오지도 않을텐데 애들 무거워서 답이 없네 푸쉬 트랩 잘 되는지 한번 실험해볼게요 제가 스프링 트랩 썼던게 푸쉬가 잘 안돼서..였던거 같은데 실험을 해봅시다 스프링 트랩 얼마나 잘 미나 스프링 트랩 봉선을 겹치게 하려면 어떻게 되지? 안되네 네 갓겜입니다 겹칠 수가 없네 그냥 욕심 안 부리고 이 정도로만 겹칠 수는 있긴 한데 화력으로 커버가 될지 모르겠네요 볼트랑 끈적이로 어떻게 안되냐 끈적이랑 라이트닝으로 갈까? 화력 딸릴 것 같죠? 저도 그래요 해봅시다 화력으로 갈까? 화력으로 갈까? 박쥐가 라이트닝 맞고 죽네 박쥐 대신 뭘 들고 가지? 박쥐 아니 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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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projec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남는 돈은 바리케이트 만들때 쓰겠습니다. 바리케이트로 찍어 눌러서 잡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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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들리스요. 맛보기는 하지 않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벌써 도둑금이나마? 분홍발사국 네임 받았습니다. 이거 위로 날려서 여기로 보내면 숏건 아니야. 가끔씩 한 두 번이 날라가던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민빔하니 이렇게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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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너무 스무스하게 뀌는데. 이거 딱 봐도 스프링 나오는 맵은 너무 쉽구만. 보틀넥 병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말 같은 거 안 나오지. 안녕. 뭘 쓰지? 그냥 이것도 전기나 연락 쓰실까? 도둑... 도둑놈 잔뜩 나오네. 불타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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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나 가시? 간 라임 트랩 필요할 것 같고... 간 라임 트랩 필요할 것 같고... 슬라임 트랩... 슬라임이랑 뭘 넣어서 딜을 가져오죠? 진짜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전기 넣을까? 진짜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전기 넣을까 그냥? 슬라임 트랩... 그리고 문을 수리하는 것... 그리고 문을 수리하는 것... 슬라임... 슬라임을 왜 들고 왔지 근데? 뭐 다 쓸 일이 있겠죠? 슬라임 풀업을 먼저 했었어요. 이제... 뚫렸다... 죄송합니다... 어? 아 쉑 쉑 애들 많이 나오면은 확실히 아니면 그냥 이렇게만 할까 약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전기 트렌디 충전될 동안 자꾸 맞아서 이게 전기 트렌디 뭐지 갑자기 트렌디 안전기 트렌디 안전기 트렌디 갓기 트렌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많이 돈다. 아이고, 베테랑. 이거 뚫리겠는데? 어떻게 막지? 어... 바리케이트 컨트롤 하자.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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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만 갱. 지트라뇨.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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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나중에 깔아야겠다. 문을 먼저 부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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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길을 잘 못 눌렀다. 이래야 저걸 안나지 그라인더를 들고 와야되나? 에스오에 200 자체가 타워 놓을 데가 없어서 아니면은 다트 써볼까? 에스오에 100 자체가 타워 놓을 데가 없어서 아니면은 다트 써볼까? 에스오에 100 자체가 타워 놓을 데가 없어서 아니다. 에스오에 100 자체가 타워 놓을 데가 없어서 아니다. 에스오에 100 자체가 타워 놓을 데가 없어서 아니다. 볼트만 놔도 될 것 같네요 자리가 없네 바닥에 뭘 더 깔지? 깨구리 케밥님 어서세요 깨굴깨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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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장점 아예 볼트 어디다 놓지? 볼트 놓을 때도 없네 아예 볼트 놓을 때도 없네 아예 볼트 놓을 때도 없네 아예 볼트 놓을 때도 없네 이 맵 시프 같은 거 있나? 시프 없는 클린한 맵이구나 데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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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탄은 아닌데? 잠시만요